지난 8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50 강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과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사단법인 경기산업연구원 김동헌 책임연구원이 나와 이번 기본계획의 수행 내용의 최종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는 이번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탄소중립대책을 세워 2050년까지 탄소중립강서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 동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이날 최종보고회를 시작으로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